이러쿵 저러쿵 쿵쿵 노래교실 안녕하세요 이러쿵 저러쿵 쿵쿵 노래교실의 MC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나는 노래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님들의 노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는 쿵쿵 노래교실은요 천안에 계신 어머님들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정말 첫사랑들이 떠오르고 너무 예쁘니까 첫사랑이 막 떠오르고 그 첫사랑들한테 또 제가 편지 썼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첫사랑 연애편지 쓸 때 종이에다가 진짜 연필로 꾹꾹 눌러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연애편지 받고 싶으세요 그런 분 계세요 남편이 있어도 연애편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대신 우리 어머님들께 편지를 하나 써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쿵쿵 노래교실 어머님께 어머님들의 큰 사랑 덕분에 벌써 저희 방송이 50회를 넘었습니다 덕분에 동엽이도 잘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쿵쿵 노래교실 100회 200회 300회 가다가 지구가 멸망해도 쿵쿵 노래교실만 살아남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정말 정말 사랑하고 쿵쿵 노래교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동엽올림 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드릴 건데 너무 많으니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앞에 제일 예쁜 우리 어머님께 제가 딱 드릴게요 네 네 어머님 지금 웃을 시간이 없어 그 뒤에 보시면 이 편지는 행운의 편지로서 여기에 있는 어머님들한테 100장을 돌리셔야지만 큰 행운이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이거 그대로 100개 쓰셔야 돼요 자 농담이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에 우리가 함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박미원 선생님을 큰 박수 속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엽씨 네 엄마들 소리 들었어요 어떤 소리가 날로 커지잖아요 이게 사랑이 막 느껴지네요 맞아요 네 사랑하다 보면 선생님은 언제나 네 연애 편지를 씁니다 맞아요 선생님도 혹시 연애 편지 써본 적 있어요 아 우리 때는 진짜 종이 딱 손바닥만 한 엽서 그 엽서에 그냥 한 글자라도 저 적을라고 아유 알랑가 몰라 나한테 남자가 엄청 많았다는 사실 아유 그래도 내가 좀 눈이 높아야지 절대 안 쳐다봤어 야 그래요? 딱 한 사람한테 눈이 갔지 신 화철이라고 누굽니까 화철씨가 아유 화철씨가 다름 아닌 내 옆 짝꿍이지 아 남편분? 네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웃고 이렇게 즐기는데 선생님 오늘 혹시 배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아 우리나라 트로트에 4인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4인방이면 네 근데 저는 항상 넘버원으로 꼽는 분이 계세요 아 네 서른도시에 서른도시에 네 보랏빛 엽서 네 그 노래를 오늘 함께 할 거예요 보랏빛 엽서로 오늘 배워봅니까? 네 네 그럼 설마 서른도시가 쿵쿵노래교실에 오신다는 얘기에요? 어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채널 고정 채널 보드 아시겠죠? 네 북까지 지켜보시면 직접 오시는지 안 오르신지 안다 네 여러분들 과연 서른도 우리 선배님이 오실지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서른도 우리 서른도시에 보랏빛 엽서를 배우고 그리고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몸 좌우로 움직여주시고요 어깨를 이렇게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서 네 세 자 비속 준비 시작 보랏빛 보랏빛 했어 예 에 에 싫어 당기는 세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마음인가 아 아 아 이 아 mache 어머니 알 당연히 함께 주 이 저희 우리 우리 하나 가만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다 헐룩진 이 길장에 다시 못 얻어내세요 기다리세요 다시 못 얻어내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소리 질러! 내 박수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의 리듬은 슬로우락이에요 천천히 노래는 부르지만 강박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볼업 끊어주고 엽서에 후딱 지나가야 돼 시작! 보라 엽서에 잘했어요 시끌어주고 향기는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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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눈물인가 자 봐봐 눈물 아랫배 힘을 딱 멈춰줘야 인가하고 점프하기가 쉽죠 아시겠죠? 전단계부터 아랫배 힘을 줘야 돼요 당신의 당자도 마찬가지야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이 가 여기 봐 손 들어 시작 가 내리면서 잘했어 자 그 다음 한숨 속에 무치 한숨 내 입을 봐 속에 내 입을 봐 무치 이렇게 하친 말고 무치 시작 무치 잘했어요 사연 끊어주고 지워버려 해도 사연 지워버려 해도 한토막이야 사연 한번 끊어주고 지워버려 해도 여기까지 길게 한토막으로 자 시작 사연 지워버려 해도 아이고 잘했어요 떠나버린 떠나버린 시작 떠나버린 해 당신 마음 자 마음이 뛰어가요 우리가 소리가 올라가죠 자 올라가기 전단계에 뭘 해야 뻥충 뛰어오를 수 있어 아랫배에 힘줘야지 당신 마음 시작 힘주고 옳지 붙잡을 손 자 공기 옳지 옳지 소리가 커졌어요 바보리 읍졸여야 돼 앞과 뒤를 대조적으로 준비 시작 오늘도 하루 알지 좋아 당신 끊어주고 생각해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참아야 그게 절정기야 알겠죠 눈물 어서 내려가 잘했어요 헐룩진이 여기 봐 시작 룩진이 점점 커져야 돼 얼룩진이 얼룩진이 커져야 돼 시작 얼룩진이 대장에 여기 봐요 아시모 가장 소리를 더 쥐어짜야 돼 시작 아시모 외국 무료 마무리 기다리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작 기다리는 기다리는 사이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보랏빛 엽서를 부른 우리 가수가 이름이 뭐라고요? 대한민국 북부적인 존재입니다. 1인방입니다. 아시겠죠? 32시 오셨습니다. 박수! 보람이 엽서에 실려오 향기는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별의 맘이 무릎다.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라고 언어보니 아시만 흠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리니 다시 생각하게 눈물로 써내려라 얼룩진 일기철에 다시 생각해 다시 생각해 다시 생각해 기다리는 사연 다시 생각해 오늘도 가만히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라 얼룩진 일기 전에 다시 오도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오도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트롯두기 황태자 소른도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질러 우리 소른도씨도 어머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억수로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소른도씨 볼 한 번만 꼬집어주면 안 돼요? 한 번 살짝 꼬집... 아! 아 꿈이 아니다 꿈이 아니야 진짜 아픈 거 보니까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쿵쿵노래기실의 초대형 가수 우리 소른도씨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볼 건데요 소른도씨 하면 제일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른도 우리 선생님을 탄생시킨 데뷔곡이죠 잃어버린 30년 이 노래가요 당시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이었죠 네 그게 나왔는데 소른도씨가 철절하게 부르면서 히트를 시켰어요 심지어 이 노래는요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30년 어떻게 히트가 된 겁니까? 히트가 어떻게 됐냐고 피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됐어요 아 그 노래로 근데 제가 듣기로 최단기간이다 선생님 녹음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다음날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이 노래는 요즘은 기기가 좋았지만 그때는 이 딱 마이크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반주 하나는 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계속 불러야 됩니다 6시간을 부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녹음하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해서 탄생된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kbs를 갔죠 갔어요 그 당시는 주조실에 사장님도 계셨고 그때는 각 프로듀서 선생들이 돌아가면서 워낙 장시간을 했으니까 이제 그날 당직을 하셨는데 당직한 선생이 이걸 보고 사장님한테 가져갔어요 바로? 어 그러니까 기네스북이지 속전속결이야 이산가족 노래가 나왔는데 한 번 들어보시라고 딱 들어보니까 이 사장님이 이 노래를 틀어라 바로다 그게 거짓말 아니고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갖다 주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히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와 그래서 기네스가 울게 됐어요 기네스북에 네 울게 됐습니다 이야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설운도씨가 본명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다 그 이름이 탄생이 됐어요? 제가 원래 이제 무명가수 시절에 제가 나운도란 이름을 썼어요 나운도 그래서 이제 엄마는 내야 되는데 매니저 선생하고 둘이 앉아서 야 이름이 라운도란 이름은 라운나 이름 비슷하고 이래서 이거 히트 안된다 바꾸자 그러면 성만 바꿔보자 그래서 설운도 밤새 둘이서 김운도 최운도 폰운도 문운도 박운도 그런데 이게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좀 이따 설자를 내가 넣어봤어요 설운도라니까 갑자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도사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운도라는 이름을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랏빛 엽서 이 노래를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 오이안에 간다고 진짜요? 네 오 이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가창 포인트 이렇게 부르면 참 좋다 영화는 3시간씩 하지만 가요는 3분 영화입니다 이 노래를 대목대목 열려서 오늘도 가버린 당신 생각에 이게 훨씬 낫잖아요 살짝 당신 할 때 딱 끊어줘야 됩니다 이 잠깐 마디를 하나 둠으로 해서 사람 가슴을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눈물로 써내려간 난 얼룩진 일기장에 그 다음에 다시 못 올 이것도 끊어주세요 다시 못 올 그대 모습을 기다리는 사연 서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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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자 한번 해보죠 자 한번 해 볼게요 그 부분 자 오늘도 시작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숨쉬고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얼룩진 일기창에 여우선요 충분히 숨을 쉬어주고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훨씬 부드럽죠 네 오늘 쿵쿵노래교실은요 보랏빛 엽새의 주인공이죠 소론도씨를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어머님들과 즐거운 토크를 나눈 시간이죠 일명 쿵쿵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설문 주제는요 나는 연애편지를 많이 받아봤다 아니면 보내봤다 받은 분들과 보낸 분들 두 분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소년도씨를 어떻게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 때문에 많은 그 당시 여자친구들이 사오고 찢고 벗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많이 연애편지를 받은 분이 많을지 아니면 쓰신 분이 많을지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와 거의 막상막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많이 받아봤다 하시는 분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 많이 받아봤다 어디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와 한번 일어나보세요 손 딱 들고 있는 파란 두근을 쓰고 계신 우리 예쁜 어머님 천안에서 온 주민옥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연애편지 많이 받아보셨어요 이 편집 되는 거죠 네 편집 보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요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학창시절 때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한테 아 남편 아니고요 아 그래서 군인한테 군인한테 아 군인한테 그분하고 내용은 어떤 거 했어요 뭐 사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내용을 씁니까 그러면 그냥 그냥 그때만 해도 뭐 서시 같은 거 이런 거 시 써보내고 별로 어린 나이잖아요 20대 초반이면 아 그래요 그럼 남편분은 편지를 한 번도 안 써주셨어요 근데 펜팔 할 때 중매로 딴 남편을 만났어요 첫 선을 봤어요 아 그러니까 중매로 보고 있으면서 딴 남자랑 펜팔 하고 있었다고요 펜팔은 어린 마음에 한 거고 응 근데 어머니가 선을 보라고 했어요 네 그래 선 보고 결혼하셨구나 네 네 아 그러면 뭐 지금 남편분한테 뭐 편지 한 번도 안 썼다고 하니까 여기서 영상편지 한 번 쓰는 거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카메라 보고 우리 남편분한테 네 남편 신문철씨 너무너무 사랑해 제가 많이 아팠는데 1년 동안 정말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밥해주고 저녁에 일찍 돌아가지고 밥해주고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8년 지났거든요 이제 많이 좋아진지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첫 선 봐가지고 둘 다 첫 선 봐서 만났어요 이야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내가 많이 보내봤다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례에서 온 김현숙입니다 연예편지 많이 보내봤어요 많이 받아봤어요 받았다 네 아까 받았다 할 때 손을 들었어야지 네 많이 받았어요 네 어떻게 누구한테 많이 받아봤어요 친구 초등학교 동창인데 네 도서관에서 아니 아니 저 서점에서 만났어요 아 처음에 네 서점에서 만났는데 제가 좀 저도 첫눈에 좀 반했어요 그 분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네 참 마음에 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정말 사귀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뭐 진짜 결혼할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 어 키가 182에 막 그때 당시 어려운 시절인데 막 가죽 잠바를 입었는데 네 너무 잘생긴 거예요 뭐 연예는 지금 요즘 누구 닮았습니까 뭐 아니면 연예인 좀 닮으신 분 있어요 심신 아 심신 씨 네 네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인연이 돼야 돼요 아 진짜 연이 딱 맞아야지 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 네 그럼 어떻게 그 옛날 남자친구한테 편지 한번 보내도 되겠습니까 못다한 편지 네 여기에 카메라 보고 교상아 음 미안하고 내가 꼭 너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너도 부디 행복하고 너도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잘 지내 반가워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우리 소론도 씨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습니까 오늘 저희가 너무 중간에서 까불어가지고 아니 아니요 네 어차피 또 그동안 계속 여러분 노래만 배우시다가 1년 됐잖아요 그렇죠 1년 됐죠 오늘 또 이렇게 즐겁고 기쁜 날도 있어야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함께 주셔서 영광이고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저 박미연 교수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여러분들 또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네 네 서른도 씨 보고 너무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좀 아쉬운 것은 여러분 노래 듣다시피 이렇게 우리 대중가인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어떻게 보면 참 사랑을 주는데 너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너무 적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방송국에 이 업소 좀 많이 보내셔서 트로트 프로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꼭 좀 부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지상하신 말씀입니다 네 저도 또 따라가는 후배 트로트 가수로서 좀 많이 많이 좀 사연 보내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끝나기 전에 소른도 씨가 또 신곡을 또 내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곡입니까 이 노래는 굉장히 그 정말 사랑이 어떤 건가를 이 노래를 들으면 알아요 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가슴 질질이 다가오는가 이 노래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럼 제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이 이런 건가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끝으로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가수왕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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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사랑이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이 이런 것 같아요 가슴이 덩어버려요 가슴이 덩어버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나 이렇게 멋지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직도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더 대체 해볼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것 같아요 가슴이 덩어버려요 가슴이 덩어버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 가끔은 가슴이 뛰네요 가슴이 덩어버려요 가슴이 덩어버려요 가슴이 덩어버려요 가슴이 덩어버려요 가슴이 덩어버려요